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고양이가 점프하는 모습을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가 바닥에 닿았는데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닥에 닿았을 때를 우리가 감지하려면 고양이가 바닥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관찰을 선택하고요. 거기에 어떤 색에 닿았는가라는 것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이 녹색 부분을 클릭하면 자,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색깔이 같은 색깔이 되죠. 자, 그러면 같은 색깔에 닿았는가가 됩니다. 누가? 고양이가. 자, 그럼 제가 이걸 더블클릭해 볼게요. True죠. 그리고 고양이를 자, 이렇게 올리고 자, 여기서 더블클릭해 보면 이제 False가 됩니다. 왜냐? 닿지 않았기 때문에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 자, 제어로 들어가서 무엇무엇 까지 반복하기라는 걸 가져올게요. 자, 여기 반복하기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복 블럭인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까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까지 앞에는 이렇게 1, 2, 3, 4, 5, 6각형의 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육각형의 도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착!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고양이가 이 초록색 색깔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닿지 않았을 때는 닿지 않았을 때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Y좌표를 Y속도만큼 바꾸기 밑에 있는 이것을 갖다 놓게 되면 고양이가 저 초록색 바닥에 닿지 않았을, 아는 동안 이 밑에 있는 이 블럭들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이 무한반복에 착!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건데 이때 실행시킬 때는 녹색 부분에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녹색 부분에 닿아 있으면 자, 녹색 부분에 닿아 있는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닿아 있는 상태면 이 부분이 아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 있는 이것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양이가 점프했다가 녹색에 닿으니까 멈췄죠? 근데 딱 녹색에 녹색 바닥의 이 꼭대기에서 탁 멈추지 않는 이유는 고양이가 이미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녹색에 닿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미 고양이가 이동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땅속 깊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20을 뭐 예를 들면 1로 바꾸고 1이면 40에서부터 40, 39, 38, 37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다리기라는 부분을 없애버려요. 즉, 기다리기는 우리가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녹색 바깥쪽으로 나가서 하는데 지금 이미 마이너스 8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녹색 바깥쪽으로 나가도 계속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Y속도를 0으로 정하기를 해서 Y속도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고양이가 아이고, 너무 높이 올라가네요. 자, 한 20정도 바꾸고 Y속도를 0으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양이가 점프 뛰었다가 이 녹색 바닥에 부딪히니까 탁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15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0으로 정하기 그 다음에 0으로 정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요만큼 올라갔다가 착!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는 고양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 이미 녹색에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고양이를 녹색 바닥에서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 Y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 이것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Y속도 이것을 여기다가 붙이면 고양이가 현재 녹색 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얘를 실행하면 점프를 띕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닿아있을지라도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면 고양이가 15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닿았는가를 그 다음에 체크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닿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이 잘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불필요한 블록은 제가 다 지워버렸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좀 더 실감나게 점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실행될 때 15만큼 바꾸기가 두 번 실행되는 저도 그런 이렇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면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15만큼 바꾸기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14가 되니까 거기서 14만큼 바꾸기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 결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고양이가 움직이는 점프를 하는 시점은 예, 우리가 키보드 위쪽 방향키를 누를 때입니다. 자, 때가 나오면 우리가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벤트 중에서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를 가져오고 이것을 자, 위쪽 화살표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고양이가 잘 점프를 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두 개의 블럭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에 있는 블럭은 이만큼이고 여기 있는 블럭은 이만큼이에요. 어때요? 뭐가 더 많나요? 이쪽이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블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이 고양이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싶다면 훨씬 더 많은 블럭이 필요할 수 있어요.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블럭은 여기 있는 블럭들은 여러분이 블럭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자, 여기 있는 15라고 되어 있는 걸 20으로 바꾸면 그 순간 고양이는 훨씬 더 많이 점프를 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0.5로 바꿔주게 되면 자, 실행했을 때 예 고양이가 이렇게 해도 더 많이 점프를 띄게 되죠. 그리고 10으로 바꾸면 예, 더 세밀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블럭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블럭에 어떤 블럭에 새로운 블럭을 추가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만 여러분이 조종하는 걸 통해서 마치 블럭 여러 개를 여러분이 직접 추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동작하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프를 자연스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 못 가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중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용법만 알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블럭 있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이 블럭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서 얘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면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해 안 가는 거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 그럴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여기에 지금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 따라오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